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각종 셀럽들의 발언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월가에서는 4번 인상설까지 나왔는데요. 제이미 다이먼은 최고 7번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이뷰, 제 생각에는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모어덴 4, 인상이 4번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6, 6번 또는 7, 7번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말말말도 살펴보면, 저는 전 연준 의장인 폴 볼커가 토요일 하룻밤에 금리를 200bp씩 올렸던 세상에서 자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몇 번이고 앞으로 폭은 어느 정도가 될지도 상당히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는 제이미 다이먼 회장입니다. 제이피 머건 제이스의 실적이 한 번 상처를 입는 날이 지난 금요일이었고 금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폴 볼커 얘기를 했는데 1981년도 얘기죠. 그때 200bp 2% 올릴 때 물가 상승률이 당시에는 14%, 15%였어요.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실질 금리가 미국 내에서 마이너스입니다. 명목 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야 하는데 그렇다면 저희들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5 그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은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0.25씩 올리면 2%까지 가려고 하면 7번, 8번 올린다는 현재 산수적인 계산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만약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지금 5%, 6% 잡고 있는데 그거를 연준이 어떻게든지 3%까지 내린다 그러면 사실 3회나 하면서 충격을 안 주는 방향으로 지금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과연 2%까지 올렸을 때 시장이 감내하느냐 못합니다. 저는 못한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연준이 아무리 매파적으로 가더라도 현재 인플레이션율을 따랐을 때 금리 1% 그러니까 한 3번, 4번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받겠지만 그 넘어가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견들은 나눴어요. 골드만삭스는 3번, 4번, 도이치뱅크도 1%까지 가는데 3번, 4번 그래서 양파로 가는데 3번, 4번이 사실은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의 속도와 횟수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셨고요. 다음 셀럽 이야기, 강윤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미국, 유럽과 러시아와의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충돌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스펙트라 마켓츠의 브렌트 도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인베이르, 침공하면요. TY, 즉 10년물 국채를 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같은 시나리오에서는 알코리스, 주식은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나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다음 이야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 전쟁이 없었고 또 주식 투자를 코로나 때 시작하신 분들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걸 좀 힌트를 주셔야겠습니다. 9.11 등을 보시면 주가가 어느 정도 변동성이 생기면 28% 정도의 변동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6개월 내에 주식 시장은 평균 2.3% 올라가요. 그래서 사실 빠르게 충격이 왔기 때문에 빠르게 하는데 사실 국채를 사려는 자체가 안전자산을 사라 그러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만큼 국제 지정학적, 외교학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거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커지게 만들면 만들 수 있겠지만 지금 커질 수 있는 부분보다는 지금 협상이 지금 결렬되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결렬되는 자체가 앞으로 나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는 부분보다 일단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의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국채금리 사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찬성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또 국채를 지금 1조, 2조 달러 정도 또 경기 부양책으로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국채금리 가격이 그렇게 썩 시장에서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수를 봐야겠습니다만 이 도넬리의 얘기에 대해서는 전체 조금 더 진행사항을 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다고 보여줍니다. 알겠습니다. 지정확정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일단은 이슈는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셀럽 이야기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구독률을 인상한 데 이어서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인상합니다. 자, 저희는 업데이팅 아워 프라이시스, 가격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웹페이지에서는 바뀐 구독률도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월 7달러 99센트에서 9달러 99센트로 인상이 되고요. 또 4개의 계정이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은 19달러 99센트로 2달러가량 인상이 됩니다. 이렇게 인상해도, 구독률을 인상해도 수요가 멈추진 않을 것이라는 넷플릭스의 자신감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역시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저는 내일도 많은 셀럽들과 함께 돌아올게요. 네, 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넷플릭스의 예약입니다. 넷플릭스가 전 세계에서 차근차근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려서 저도 부담스러운데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다른 비교되면 지금 평균 13불 99전이거든요. 그런데 HBO가 11불 99전이고요.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가 7불 99전이에요. 그러면 제일 상위에 있는 가격을 갖고 있는 업체에서 가격을 올린다는 건 시장 우회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끌고 가도 돼. 특히 오징어 게임 이후에 구독자가 지금 850만 명이 지금 느는 거를 딱 자기네들이 눈으로 봤기 때문에 승기를 잡았다. 그러면 더욱더 많은 돈을 콘텐츠에 투자하기 위해서 올린다고 해도 나는 시장 가격 결정권을 가진 1위 업체다. 이것을 오롯이 지금 나타낸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올리면 한 1,300억 달러 정도가 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선순환되게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이렇게 자꾸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항상 품질을 얼만큼 자기네들이 제공하느냐의 자신감에서 나오는데 선순환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분명히 충분히 시청자들도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을 지금 내놓았다고는 보여지는데요.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서 이런 부분들이 진짜로 딱 맞아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되는데 HBO하고 디즈니 플러스가 생각보다 조금 넷플릭스를 쫓아가는데 좀 힘에 버거워하는 듯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가격을 인상을 했는데 과연 콘텐츠도 질이 올라갈지 이것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도 어떻게 될지 일단은 지난 금요일에는 주가가 1.25% 올라가면서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넷플릭스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최영화 고문과 왓츠업 그리고 셀럽은 마르치까지 확인해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